안녕하세요. 2022년 10월 31일 채병무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국가 애도기관이 선포가 됐죠. 많은 분들 정말 예상치 못했던 그런 사고를 당했는데 애도를 표합니다. 그리고 유가족들한테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저는 정치 분야에 대한 평론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성남FC 후원금 문제에 남욱 변호사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 남욱 변호사는 의뢰 신도시나 아니면 대장동 관련이었는데 왜 축구단에 후원을 했을까? 이것도 또 하나의 논점이 될 수가 있겠다.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2014년에 남욱 변호사가 성남FC에 후원금을 5억 원을 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6개 회사 2015년, 16년, 17년 또는 일부 모여 2018년까지 두산건설, 네이버, 농협, 분당차병원,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이런 6개가 집중 후원을 했고 그 전후에는 성남FC의 후원금이 별로 많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려드렸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번에는 남욱 변호사라는 사실은 개인 변호사죠. 이런 사람도 무려 5억 원씩이나 축구단에 후원을 했다. 하는 것이 이상하다.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때 물론 명목은 광고비 명목이었죠. 그러면 개인이, 개인이지만 우일의 신도시를 위해서 특수목적법인 이런 걸 하나 만들긴 했는데 실질적인 개인입니다. 개인이 축구단을 후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낸 경우가 과연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거와 연관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내목인데 우리가 이 우일의 신도시, 왜냐하면 2014년이면 우일의 신도시 사업 이게 한참 무르익었을 때입니다. 이거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하고 같이 한 사업인데 그래서 대장동의 예고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등장인물도 사실상 다 겹칩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물론 지금 수사 중이긴 합니다만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이런 사람들이 2013년에 우일의 신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그해 11월 달에 신도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2014년이면 그 사업자로서 우일의 신도시 사업을 한참 추진할 때입니다. 그런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사 이런 사람들이 푸른 우일의 프로젝트라는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이 푸른 우일의 프로젝트가 5억 원을 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2014년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시장 재선을 한 그때 6월 달에 재선을 한 해입니다. 그리고 2013년 그러니까 그 전해죠. 12월에 성남시가 성남FC 구단을 성남 1화로부터 인수를 합니다. 인수하고 2014년에는 재선하고 그러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성남FC가 훌륭한 선수를 모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운영자금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성남FC, 성남축구단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성남시의 여러 가지 의상을 높이겠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거기에 후원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원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니까 왜냐하면 액수가 크지도 않고 이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좀 이재명 성남시가 다른 구상을 했던 것이 아닌가 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분석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건데 2015년 2월달 오센인가요? 하는데 인터뷰를 보면 이재명 성남시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정치인이다. 이재명이 성남구단을 잘 운영하는 것을 보니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더 큰 역할을 맡겨도 되겠다는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내가 궁극적으로 노리는 정치적 이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남 1화로부터 구단을 인수해서 이제 성남FC로 바꿨죠. 자 거기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맞더니 후원금도 팍팍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 성남FC 축구단의 성적도 좋아지고 역시 이재명한테 맡기면 시정이 잘 되는 건 물론이고 축구단도 운영을 잘해? 이런 소리를 듣고 싶다. 그게 이재명한테 이제 더 큰 일을 맡겨도 된다는 국민적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기대 이거를 본인이 하고 있다는 걸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2015년 2월 인터뷰에 보면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자기가 궁극적으로 노리는 정치적 이득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성남FC의 후원금이 팍팍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욱 변호사가 2013년에 후원금 5억 원을 냈던 거 2015년부터 이 6개 회사가 각종 몇십억 원씩 후원금을 냈던 거 이건 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정치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왜 아구가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승전결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인수하고 나서 운영이 힘드니까 뭐 하여튼 여기저기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기업들이나 남욱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돈을 그냥 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미끼를 던졌다. 이걸 법률적으로 얘기하면 제3자 뇌물.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는 왜 그랬을까요? 이때 우일의 신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죠. 우일의 신도시 사업은 성남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사실은 우일의 신도시 사업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큰 돈을 못 만졌습니다. 그래서 회계상으로 보면 남욱, 정영학 이런 사람들이 42억 3천만 원을 번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큰 시행사업을 하는데 42억 원을 벌었다. 이 사람들한테는 푼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욱, 정영학 이 사람들이 똑같이 여기서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가 대장동에서 좀 더 큰 건을 하자. 이렇게 해서 정영학 회계사가 대장동의 수익 배분 구조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남욱, 정영학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 성남시를 향해서 총체적 전방위적 로비를 하게 된 겁니다. 그 로비의 일환이 제가 보기엔 성남FC 후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줄줄이 이어서 유동규 전 사업본부장, 정진상, 당시 정책보좌관, 김용 이런 사람들한테 로비를 하고 돈을 주고 술접대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되니까 유동규 씨가 사업 일정, 공모지침 이런 것들 다 미리 남욱, 정영학 이런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그래서 거기에 맞게 맞춤형으로 성남시에서 지원을 한 것이다. 그래서 대장동 사업이 본격화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 기승전결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가 5억 원을 성남FC에 후원했던 이유도 결국은 우일의 신도시 사업 잘 봐달라. 그다음에 대장동 사업 우리가 앞으로 선될 텐데 거기에도 편의를 좀 봐달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편의를 다 봐준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로 본다. 그래서 검찰도 이 남욱 변호사가 성남FC에 후원한 5억 원 이것도 제3자 뇌물 혐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지금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성남시 입장에서 보면 남욱 변호사한테는 앞으로 우일의 신도시 편의 뿐만 아니고 대장동 이 사업에 시행사업을 하는데도 도움을 주겠다는 그런 사실상의 약속을 해주고 성남FC에 후원금을 받았고 그다음에 두산건설, 네이버 이런 데에는 여러 가지 편의 용도변경, 용적률, 상향 이런 거 이거 다 돈입니다. 그런 것들을 약속해주고 아니면 실제 실행에 옮겨주고 거기서 수십억의 후원금을 받았다. 지금 현재는 두산건설 전 대표만 기소가 돼 있습니다만 전 대표하고 성남시에 있는 공무원 한 명하고 이렇게만 지금 기소가 돼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건 다른 5개사하고 거기다 남욱 변호사의 5억 원 후원금까지도 같이 들여다보고 제3자 뇌물 혐의로 지금 기소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남FC에 남욱 변호사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것도 뭔가 맞바꾼 이권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2013년부터 해서 2018년 이 즈음까지 사실은 성남FC에 거액을 후원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이런 식으로 엮여 있을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어찌 보면 다 함께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점으로 본다면 이재명 성남시는 성남FC에 국한대에서 볼 때 대장동 이런 거 말고 그랬을 때 이 성남FC가 운영이 힘들어지니까 이걸 성남시의 각종 이권 특혜 이런 거와 후원금을 맞바꾸어서 일처리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제3자 뇌물 혐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마침 대장동 일당 이렇게 얘기하는 남욱 변호사도 성남FC 후원금 문제에 등장을 했다. 이건 또 뭐냐 이런 궁금증이 일어서 저도 한번 이 내용을 들여다봤죠.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이런 2014년 이런 이권으로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수원지검에서 지금 계속 수사 중이니까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 중이죠.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